最近, 요즘, 니 잘, 잘는 뭐 뭐 하고 있다. 追, 쥐, 원래는 뒤에 쫓아 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쥐, 드라마랑 같이 연결두면, 드라마 보다는 뜻이에요. 追, 쥐,看电视剧 똑같아요. 最近, 니 잘, 쥐, 섬, 머 쥐? 요즘에 무슨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电视剧几点开始? 电视剧几点开始? 电视剧, 드라마,几点, 묘시,开始 시작한다. 电视剧几点开始? 드라마 묘시 시작해요. 你看到第几集了? 你看到第几集了? 看到, 보다. 第几集, 제 묘회. 你看到第几集了? 묘회까지 봤어요? 一天, 하루, 쥐,谈지, 묘묘만. 放, 방송하다. 两集, 두 회. 一天, 쥐,放两集. 하루에 두 회만 방송해요. 男主角太帅了. 男主角太帅了. 男主角, 남자 주인공. 太帅了, 엄청 멋있다. 男主角太帅了. 남자 주인공 너무 멋있어요. 女配角演得比女主角好. 女配角演得比女主角好. 女配角, 여자 조용. 女主角. 女主角的女主角. 女主角. ベ보다. 正都部에서 비교문四 명. 比的 brother 넣어주세요. A演得比B好. 이렇게 해주세요 女配角演得比女主角好 劇情太精彩了 劇情 劇情 精彩 劇情太精彩了 劇情太精彩了 劇情太end了 劇情太难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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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망이다 너무 안 좋다 演示太难了 劇情太难了 劇情太难了 迷情太难了 太傷感了 너무 스프따 傷感 스프따 太傷感了 너무 스프따 这部句的主题曲 真好听 这部句的主题曲 真好听 这部句 不 양사 배어 드라마 양사 不 句 드라마 主题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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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听 듣기 좋다 这部句的主题曲 真好听 这部电视剧 直入太多广告了 这部电视剧 直入太多广告了 这部电视剧 이 드라마 不 양사 배어 直入广告 直入 直入呢 드라마 广告 广告 直入 直入 电视剧 几点开始 电视剧 几点开始 几点开始 看到第几集了 看到第几集了 一天只放两集 一天只放两集 男主角太帅了 男主角太帅了 女主角演得比男主角好 女主角演得比男主角好 剧情太精彩了 剧情太精彩了 演技太烂了 演技太烂了 太伤感了 太伤感了 这部剧的主题曲真好听 这部剧的主题曲真好听 这部电视剧直入太多广告了 这部电视剧直入太多广告了 这部电视剧直至达成了 刚才要说了 刚才播放中 这部电视剧直播放置 电视剧直播放 clam